짠 짠 짠 짠 짠 짠 이런 식으로 좀 바꿔본 거 같아요. 그럴까요? 그러면 싸비 부분을 저도 한번 배워볼까요? 그럴까요? 네 가사가 어떻게 되죠? 생각을 말해요. 생각을 말해요. 네 마음을 표현해요. 마음을 표현해요. 생각을 말해요. 마음을 표현해요. 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성가는 우리를 위한 거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한번 들려주실래요? 들려드릴까요? 생각을 말해요. 마음을 표현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내 손으로 세상을 가꾸고. 내 꿈으로 미래를 만들죠. 유권자가 만드는 희망의 축제. 우리가 시작해요. 3월 29일 재봉을 성공하였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알고 있어요. 선거 혹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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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기 여기 여기.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마찌다. 우리 관악구를 위해서 뛰어진 일꾼들을 뽑는 분들인데요. 저희 오늘 주변 분들에게 많이 입소문도 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어떤 음료수 드실 건가요? 자몽웨이드요. 어머 사실은 비밀 선건데요. 오늘은 메뉴판. 네 우리 관악구의 예쁜 언니들은 자몽웨이드를 좋아하십니다. 여보 중요합니다. 행복하세요. 소중한 한표 행사하세요. 네 우리 관악구의 예쁜 언니들은 자몽웨이드입니다. 자몽웨이드입니다. 네 우리 관악구의vacc인은 자몽웨이드입니다. 네 우리 관악구의 예쁜 언니들은 입고 싶습니다. 네 우리 관악구의 첫 번째 음료수입니다. 네 우리 관악구가 남아스피라이 있어야겠네요. 네 우리 관악구의 예쁜 언니들은 자몽웨이드입니다. 네 우리 관악구의 불안과 함께하는 지식을 계시길 바라 합니다. 네 우리 관악구의 residents 다 포함. 네 우리 관악구의 전담구에서 상당히 많아요. 네 우리 관악구의 severelylat에 대해서는 혼랜 блок이 바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